신약 후보물질에 활용되는 다양한 나노입자 단백질은 독성평가가 필수적입니다. 최근엔 동물실험을 대체해 인체줄기세포로 만든 인공장기인 오가노이드가 평가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배양법이 걸림돌이었습니다. 콜라겐 등의 세포의 기질에 세포를 넣고 돔 형태로 굳힌 뒤 배양액을 첨가해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나노물질이 돔만으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국내 연구진이 초기 배양 과정에서 이 돔을 제거한 뒤 새로운 세포의 기질을 섞은 배양액에 띄워 간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. 왼쪽의 기존 배양법은 나노물질이 돔 주변에 쌓인 채 오가노이드로 침투하지 못한 반면, 오른쪽의 새 배양법은 나노물질이 오가노이드 세포들과 잘 섞입니다. 독성이 있는 산화아연 나노입자를 넣었더니 기존 배양은 변화가 없었지만 새 배양은 빨갛게 표시돼 독성 여부가 정확히 관찰됐습니다. 또, 오가노이드 분할도 가능해 최대 천여 개 용기에서 동시에 검사가 가능합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안전성 평가의 새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박정원입니다. KBS 뉴스 박정원입니다. KBS 뉴스 박정희입니다. KBS 뉴스 박정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